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지난 3년 동안 상월결사가 전한 평화와 평등 정신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사전 답사에 나서는 상월결사 인도술래 답사단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내년 2월 출발해 부처님 성지를 43일 동안 걸어서 술래하는 상월결사 인도술래에 앞서 현지 점검에 나서는 사전 답사단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답사단 지도법사 원명스님과 박기련 상월결사 답사단장, 총무원 TF팀 김용구 기획차장 등 술래단 책임자들은 일정을 보고하고 차질 없는 술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지난 3년 동안 상월결사가 일으킨 변화와 영향이 불자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크다며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에서도 그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답사에 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불교적인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평화의 정신, 평등의 정신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정신을 이렇게 정법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충분히 잘 점검을 해서 앞으로 해왕할 때까지의 차질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진우스님은 특히 내년은 한인도 수교 50주년으로 의미가 더 특별하다며 내년 인도 술래가 원만히 해왕될 수 있도록 종당과 상월결사팀이 한몸처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한인도 숙여 50주년 기념식이고 해서 타이밍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당과 상월결사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한몸으로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월결사 인도 술래는 내년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43일 동안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 성도와 전법, 열반 등 7대 성지를 술래할 예정으로 답사단은 오늘 출발해 13일까지 술래와 한인도 수교 50주년 교류행사 등을 위한 현지 점검을 진행합니다. 지금 인도에는 불교가 사라졌고 거의 자치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혹시 한국불교의 미래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요. 한국불교의 중음과 미래를 위해서 다시 고민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지막으로 술래단의 안전에 집중해서 철저하게 답사에 임해주길 당부하며 답사단 역시 무탈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길 격려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